지구학 강의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대상 학년이에요. 이걸 듣는 학생들 중에 현재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부터 지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과 과정이. 그래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015 개정지구과학 대상 학년은 현재 고1 학생. 그러니까 2019년에 고2가 되는 학생들. 그런데 중요한 게 현재 고1은 현행 수중체제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탐구 선생님이니까 탐구를 선택을 할 때 문과, 이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과, 문과인데 이과하고 문과를 얘기할 때 이과는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문과는 사탐 두 개를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1 학생 현행 수중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탐 두 개. 그런데 이제 천, 중, 산부터는 개편된 수중체제인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이제 발표된 거는 탐구를 사과탐을 합쳐가지고 쭉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중에 두 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과목을 지구과학 1을 선택을 하면 이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이나 지금 현행 이 교과 과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실 학생들은 미리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1 올라가는 학생들도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계정 지구과학 대상 학년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구과학 1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 조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의 지구과학 1의 시스템과 앞으로의 지구과학 1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잡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선택을 하던 내신 때 공부를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지구과학 총평을 보면 학습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전체적인 분량이 줄었어요. 사실은 지금 현행 지구과학 1 체제에 비해서 2025 계정은 교과서 자체도 되게 얇아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처음부터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침이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양을 갖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좀 특징이 있고요. 이 이전 교과 과정입니다. 공구 계정은 이전 지구과학 2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들어가 있느냐 어려운 게 들어있지 않고요. 좀 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렵지 않은 것들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행 체제에서도 선생님이 그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지구과학 1보다 지구과학 2가 더 쉬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 1은 킬러 단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 2는 킬러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줄였죠. 내용을 줄이고 쉬운 내용들이 지구과학 1에 많이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 수가 많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선택자 수가 많고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지구과학 1이 예전 지구과학 1에서 넘어오면서 가장 킬러가 됐던 천문 단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천체관측이라는 단원인데 그게 통째로 지구과학 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난이도가 좀 낮아진 편이다. 오케이 그래서 문과생들도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신 대비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내신 대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시험이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총평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체제하고 좀 바뀐 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통합적 사고력 및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꺼번에 이제 나열해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요 현상과 요 현상 요 현상 아니면 요 주제와 요 주제와 요 주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그런 교과서가 만들어졌고요. 인과관계된 체계적 이해 즉 과정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A가 A는 B고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어떤 과정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만들어진 게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원리가. 그러면 예전에는 중요한 게 이 결과였어요. C 아니면 원인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이제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인 게 탐구활동 같은 게 강화된 것들이 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활동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요. 지구과학은 정복하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이 전체적으로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지구과 대단원이 있는데 대단원이 원래는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4개였는데요. 지금 3개로 줄었어요. 되게 직관적이야. 그리고 봐봐. 고체 지구 딱 봐도 뭐야? 땅덩어리 다루는구나. 대기 대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아 기체 상태의 아이들 해양 액체 상태의 아이들 유체들 둘 다 유체를 다루는구나. 우주 어 이건 우주 천문이구나. 근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요. 현상을 보는 걸 다뤘어요. 예를 들어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랑 적도 지방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뭐 이런 거 다뤘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더 멀리 나아가는 우주를 보게 돼요. 즉 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별들이 색깔이 어때요? 온도가 어때요? 이런 거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들어서는 난이도 가늠이 안 될 텐데 사실은 별을 보는 게 더 쉽습니다. 난이도가 알겠죠? 그래서 이 3단원이 천문단원이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2에 있었던 빅뱅 우주론이나 이런 우주론들이 이쪽으로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원을 간단하게 좀 선생님하고 지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고체지구부터 보면요. 단원 개호 한번 볼게요. 고체지구 1-1단원이 직권의 변동이에요. 땅덩어리 다루는 겁니다. 직권의 변동인데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와요. 판구조론은 사실 선생님도 이제 수능을 봤는데요. 선생님 수능 볼 때부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구과학에 존재했던 단원이고 판구조론은 그만큼 지구과학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그걸 첫 단원에서 딱 집어넣은 거죠. 상징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구조론 정립 과정인데 지질 시대의 대륙분포변화 판운동의 원동력 판구조론 운동과 마그마의 활동 뭐예요? 전체적으로 판구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구조론을 통해가지고 이 지각이 어떻게 직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첫 번째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요즘 많이 흔히 얘기하는 약간 스토리텔링 기법처럼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다루는 단원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구의 역사. 지구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땅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퇴적 구조, 퇴적 광경 이런 거 나오죠. 퇴적 쌓이는 거죠. 지질 구조 이거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퇴적암 그리고 뭐예요? 변성암 이런 거 다루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 어떻게 생성될까? 순서가.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될까? 상대연령, 철대연령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지질 시대. 잘 알죠 여러분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때 어떤 환경이었을까? 이런 거 다루는 게 이런 단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구의 역사고요. 이게 1-1, 1-2로 나뉘어요. 이게 내용이 아주 적지는 않은데 기존보다는 많이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대기와 해양입니다. 이게 유체 단원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럼 첫 번째 단원이 뭐겠니? 대기겠죠. 대기, 해양의 변화 이런 거. 대기와 해양의 변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에요. 기압과 날씨의 변화. 이건 되게 중요한 단원들이죠. 고기압, 저기압, 날씨 변화 다루고. 태풍은 저기압 중에 굉장히 특이한 아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다루고 우리나라 악기상. 악기상은 별거 아니고요. 뇌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폭우, 폭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루는 거다. 그 다음 해수의 성질을 다루는 단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기와 해양의 변화 첫 번째 단원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는 단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표층 순환이에요. 이거 해류죠. 해류. 해류들을 다루는 거예요. 해류들. 해류를 갖다가 해류. 바닷물이 움직여요. 이런 거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해양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 이거는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다뤘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접혀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의 변화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구 전체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원이 우주가 되겠어요. 이제 우주로 넘어가는 거죠. 우주. 3우주. 제목 되게 마음에 들죠. 그렇죠? 그래서 3-1 단원이 별과 외계 행성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별의 물리량.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죠? 별의 색깔이 어떻고 밝기가 어떻고 별의 크기가 어떻고 칠 양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HR도라고 헤르츠 스프릉 러셀도라고 부르는 게 별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 분류하고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죽을까. 그 다음에 별은 도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낼까. 빛이 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외계 행성계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천문학자들이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외계 행성계가 있는데 생명체는 어떻게 탐사하고 행성계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별과 외계 행성계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원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거예요. 외부은하와 우주 팽창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은하 보고 우주 팽창 보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주론이 나옵니다. 빅뱅 우주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소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구과학 원 단원 자체가 대폭 줄었고요. 줄었고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현행 체제에서도 지구과학 선택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난이도라면 앞으로도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할 때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는 그런 자리니까 공부를 진행할 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립을 하셔가지고 그 개념들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지구과학 원 잘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좀 낮아진 편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구과학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시면 반드시 꽃길만 걷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해도 되나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강의는 여러분들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강좌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시고 아,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꾸준히 2021, 2022 어떤 수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